오늘 뷔온은 오늘 우리 가족 가까운 공원에 와서 저녁을 먹습니다 운전석 옆에 운전석 문짝에 있어 일단 요거부터 먼저 펼게요 오빠 이거 펼쳐봐 그냥 이게 식탁이야? 자고요 여기 밑에 밑에 원 높이고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주는 거예요 딱 최대한 뒤로 가서 그리고 그리고 예 으응 이쪽으로 건물을 먹는 거야 이쪽으로 건물을 놓은 거야 이쪽으로 건물겠지? 건물필지? 응 건물필지 응 건물필지 응 됐어? 너무 낫지 않을까? 낫지? 저는 주방에 따라 먹으러 왔어요 전자의 희망을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즐겼어요 더 비밀한다고 해요 더 비밀한 느낌을 들려야 해 시선은 아쉬워라 를 먹으면 좋겠어요 를 먹으면 좋겠어요 를 먹으면 좋겠어요 먹으면 좋겠어요 를 먹으면 좋겠어요 를 먹으면 좋겠어요 멀리서 쪄가 물이 좀 맛있는 거 와 부추다 부추 역시 비 오는 날엔 무침이지 무친개 왜 이렇게 쏙이 돼 엄청 엄청 무친개인 홍고기 와 우유 2개 와 서현이는 잘 키우고 있네 오랜만이다 여기 봐 서현 씨 양념 그 얘기 잘 가져가야지 이거 센스인데 못 담겼겠다 여기야 여길 우리 정원이었으면 좋겠다 좋네 그지 않아 펴봐 이리로 조금만 입히고 갈까 이거? 응 여기가 여기 앉고 목혀 이쪽에 앉아 안에서 목에 앉게 주년이 모기 물리면 안 되니까 오빠 모기 알레르기 있어요? 응 모기 알레르기 세상에 존재하겠네 자 짜자잔 맛있겠다 짜자잔 맛있겠다 짜자잔 소환 씨 나 좋아하라 고지우가 있는데 우와 멋진 것이다 짜자잔 짜자잔 비벼박 이건 먹을까 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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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현은 된장에 밥 비벼 먹는게지 네 된장 된장 너무 작아. 아니야, 작은 거 아니야. 딱 적잖아. 너무 좋네. 모래가 있다. 한번 털어. 한 번 털자. 심하시게. 네. 날짜 나가겠습니까? 왜 안 빠지니? 응. 진아야, 그거를 다 빼자. 아, 근데 여기 좋다. 식값이 나고 편안해. 맛있어. 오늘의 메뉴는 칼국수. 끼덕이는 칼국수. 끼덕이는 오징어. 여물파전. 여물파전. 보리밥. 보리밥. 서비스 콜라 사이다. 이것도 서비스. 맞다. 건배 한번 합시다. 비 오는 이 동네에 한적한 공원에서 그냥 빗소리 들러 왔습니다. 사실 먹으려고 왔습니다. 빗소리 들러 왔습니다. 우리 가족. 행복한 2021년 마무리. 하반기를 위해서. 브라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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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잔해라. 어. 수고 많았어. 여기 빗소리도 너무 좋고. 그치? 어, 저긴 뭐지? 그치? 아, 저긴 뭐지? 아, 저긴 뭐지? 아, 저긴 뭐. 아, 저긴 뭐. 아, 저긴 뭐. 우리 집 정훈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? 기분이 어떻습니까? 그치? 이게 뭐라고. 잼손이야. 잼손. 잼손? 잼손. 잼손. 먹어봅시다. 바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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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. 으응. 아우. 아우. 이 치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? 네, 저 면치리 애들이 골라가지고. 그냥 빠져있는데. 뜨거워. 음. 너무 편하다. 맛있다. 비가 오니까 소리가 듣기 좋네. 그치? 진짜 좋네. 겜성. 맛있습니까? 네. 기분은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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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까지 또 싸먹을수있습니까? 어. 그냥. 그냥. 오. 우진아 사랑해. 음. 어. 그냥 여기. 어.. 그냥 먹어볼까? 아, 뜨거워 얼른 먹어야겠다 깜깜해질 것 같아 여기 그러고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지금 빛이 없어 맛있습니까? 흠 어떻습니까? 와, 맛있어서 눈물밖에 안 나와 세상이 도리지로 I love you 날 사랑한다고 센스 있게 이 안에 일단 전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밥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전 올리고 그 다음에 새우 올리고 그리고 된장찌개 고른 다음에 끝이야구 흠 흠 흠 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빠 연못이네 어디가 연못이야 연못이야? 개구리 있나? 응 개구리 있는 것 같아 아빠 아빠 가지마 이리로 가볼까 우리 안 돼 가지마 멈춰 우리 이거 한번 연빱이가 한번 꺼내볼까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돼 안돼 왜 아빠 그러다가 떨었으면 죽어 그래 빠져서 죽는게 아니라 나한테 죽어 못가네 못가네 응 그냥 가 아 여기 조용하네 그치 비와서 시끄럽지네 진아 비 오는 소리 좋아요? 네 어떤 소리 나요? 똑 똑똑 소리나 이거 한번 만져 봐 이 풀 한번 만져 봐 간질간질한 소리야 안돼 개 꼬리 같아 사악 만져 봐 양손 사악 잡고 안 속에는 따가워 진짜 부드럽다 느낌이 좋지 이거 오빠 이거 오빠한테 간절해 진짜 이 소빵울이 있잖아 이 폴이 부드럽잖아 이거 이거 냄새가 나는 이 냄새가 나는 이 부드러운 뿌리였으면 어떨까 좋겠지 냄새 좀 맡으면서 부드럽게 하는거 응 코에 아빠처럼 하고 이렇게 맞으면 될 것 같아 나가 난 코가 작아 작아 응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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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곳에 넣어봐 진짜 시원해 다른 돈 응 형 아구 이상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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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시원해 하하하 들어오셔봐 하하 좋지 좋지 안나! 안나! 도와줘! 안나! 꽉 끼워 시원하고 좋다 퍼려! 오늘 비가 와서 종일 비가 와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녁에 맛있는거 샀어 칼국수 샀어 그냥 공원에 빗소리 듣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? 좋아요! 이 꼬리가 고기 때문에 간지러워요 고기부려서 간지러워 사진 한번 찍자 자연의 선물 받았다 하나 둘 셋 우산 준영은 우산 치워봐 하얗게 나와 하나 다시 좀 들이대봐 하나 너무 들이댔잖아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봐 카메라 봐야지 썸링 완료? 오늘 기분 좋다 진아도 트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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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왠지 넘어진거 같은데 아 웃겨 와라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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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트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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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준영이 너 오리춤 많이 찍었다 어릴때 판도마에만 해봐 판도마에만 해봐 유리 유리 판도마에만 해봐 옆으로 움직여야지 모기다 발견 발견 여기 있죠? 야 입을 다르네 음식! 음식! 뭐가 흘렀다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